첫 번째 소식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로에 선 비트코인 시장 향방은? 비트코인 어떻게 될지 지금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비트코인 강세론 쪽에 희망을 좀 싣는가 싶더니 다시 또 떨어졌어요. 2만 8천 달러 내서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지 사실 지금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매크로 변수부터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완 대표님, 이 매크로 관련돼서 비트코인의 약간 좋은 소식인가 싶었는데 가격은 그닥 그래요? 5월 4일에 미국 페드에서 FMC 회의를 열고서 금리를 인상했죠. 0.25% 포인트를 인상했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기다리던 사실 신호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 끝난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주요 발표문에 주요 문구가 바뀌었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금리를 인상해야 될 것 같아. 기존 문구에 들어있었던 것인데. 6월 달에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의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리 인상은 여기까지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런데 좀 엉뚱한 것이 이게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그동안에는 좀 어떤 연준 피보팅. 금리 인하 피보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이 중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안 올랐어요. 거꾸로 가격이 약간 떨어졌고 당일에는. 엉뚱하게 그 며칠 있다가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고용 지표가 좋으면 연준은 금리를 더 올려도 되겠느냐라는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사실은 악재거든요. 유동성 측면에서는 악재인데. 거꾸로 그날 또 비트코인 가격이 쭉 오르고 주식 가격도 좀 많이 올랐어요. 나스닥이든 이런 주식들, 미국 주식들 가격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조금 매크로 장세가 안개 속으로 접어들었다. 매크로만 봐서는 지금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를 좀 가늠하기 어려운 시기로 접어든 게 아닌가. 그럼 이좌우 대표는 이제 비트코인이 매크로만 봐서는 가격의 향방을 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요.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의 흐름은 어떻게 전개되나요?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변수가 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아까 김동완 대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중단을 어느 정도 시사를 하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가격이 막 움직이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또 사람들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위험 자산, 이런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매크로는 되게 필요 조건이긴 해요. 아, 필요 조건이구나? 아, 충분 조건이 아닌 거군요. 네, 필요 충분을 하려면 또 다른 조건들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크로라는 환경이 지금 이제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어떤 시장의 분위기들이 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내에 어떤 정도의 좀 내러티브, 스토리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어떤 비트코인의 어떤 앞으로 가격의 변수를 나타내는 하나의 티커가 될 것 같다. 최근에 같은 경우는 은행이 갑자기 위기를 보이면서 그때 실제로 미국의 프리미엄들이 올라갔거든요. 그 날짜들은, 그런 것처럼 그런 사건들. 요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위에서 자산들이 발행이 돼요. 여기서 자산이라고 하면 토큰들. 과거에는 비트코인은 주고받는 어떤 화폐의 수단, 거래 수단으로만 졌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 위에서 여러 가지 암호화폐들이 발행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것이 이제 또 거래가 되기 시작을 하고 그게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하고 이런 내러티브를 만들어주고 있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거래들, 트랜잭션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의 앞으로 어떤 좀 분위기들을 좀 잡고 가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아니, 우리 이장우 대표님이 비트코인 체인 위에서 뭐가 발행이 된다라고 했는데 비트코인 체인 위에서도 뭐가 발행이 될 수 있나요? 이제 그동안에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2000년대, 2010년대 초반에 컬러드코인이라든가 비트코인 보면 사토시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다 식별이 되거든요. 거기다 이제 색깔을 부여해서 마치 그게 이제 NFT가 한참 관심 많이 받았을 때 NFT의 시초가 사실은 컬러드코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해야 보다. 그냥 아는 지식으로는 NFT는 보통 이더리움 체인 위에서 많이 발행되지 그렇죠. 비트코인 체인 위에서 발행된 NFT가 예전에 한번 일정한 설명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지금 코인들이 막 반액이 되고 있다는 말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어떤 사토시에 뭔가를 씌우는 방식으로 정보를 씌우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발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몇 주 전에 소개해드렸던 유가랩스에서도 오디널스라고 해서 새로운 시리즈를 NFT 시리즈를 발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상당히 유행을 지금 타고 있는 중이고 이게 최근에는 굉장히 유행을 타다 못해 거의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다 지배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지금 역대 최대치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고 나날이. 오늘 같은 경우는 보통 비트코인은 채굴 보상이라고 해서 블록을 하나 채굴할 때마다 정해진 보상이 있어요. 플러스 트랜잭션 수수료를 채굴자가 가져가는 구조인데 이 트랜잭션 수수료가 채굴 보상보다 더 많아진 블록이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네요. 블록 하나 채굴하면 6.25개의 비트코인이 보상으로 주어지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트랜잭션 수수료가 6.25개를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의 블록에서 12.5개가 넘는 보상이 채굴자들한테 주어진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채굴 보상보다 트랜잭션 보상이 더 많아지는 이게 비트코인 가격에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조심스러운데 일단 그럼 제가 요구를 여쭤볼게요. 그냥 우리 멀리 보지 말고 이달만 보겠습니다. 5월 비트코인 가격이 2만 8천 달러보다 높을 것이다. 5월 말에 봤을 때 아니면 낮을 것이다. 업 앤 다운으로 하나 둘 셋. 업. 다운. 좋네요. 더러운 의견이 달라서. 일단 다운부터 볼까요? 그러면. 이게 말씀하셨던 걸 그대로 이어서 가보면 트랜잭션이 너무 많아서 지금 트랜잭션이 다 소화가 되지 못하고 비트코인 거래가 블록 체결이 지연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게 가격에는 안 좋은 건가요? 왜냐하면 지금 6.25개의 보상이 있고 여기에 채굴 보상 플러스 네트워크 수수료가 6.25개보다 더 많이 된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팔아야 좋죠. 보상이 지금 2배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채굴 원가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채굴자들은 팔 수 있는 요인이 커지는 것이고 최근에 한 이틀 전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2만 9천 5백 달러 선에서 쭉 내려와서 지금 8천 달러 밑으로 내려간 건데 이 영향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게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너무 붐비다 보니까 채굴 보상이 늘어... 아니 저기 네트워크 보상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서 채굴자들이 물량을 내놓기 시작했다. 쉽게 말해서 매도 압력이 커졌다. 그렇죠. 그래서 가격은 앞으로도 약간 다운 쪽으로 보시는 거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BRC20이라고 부르는데요. 위에 올라가는... ERC가 이더리움이니까. 그렇죠. 비트코인 BRC? 네이밍도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아는 게 ERC20이니까 BRC20이라고 하면 그런 거 같은 건가보다는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초입이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계속될 거예요. 그럼 채굴자들은 계속 팔겠죠. 비트코인 가격은. 그런데 만약에 김동완 대표님의 논리대로라면 가격이 그닥 좋을 건 없는데 일단 이장우 대표님은 업을 선택하셨어요. 이유가 뭔지? 김동완 대표님의 채굴자들의 매도에 대한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답안 단기적이다? 저는 사실 단기적으로 가격 전망하는 것만큼 좀 무모한 건 없긴 한데요. 그런데 이게 좀 궁금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매도 압력이 충분히 존재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이 어떤 비트코인 예측 위에서 발행되는 어떤 자산이라는 이런 어떤 내러티브? 이런 스토리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해요. 이게 사실 이번에 바로 생긴 건 아니고 작년에 이미 비트코인 진영에서는 이런 걸 되게 많이 예측을 했거든요. 2023년도에 비트코인은 어떤 모습일 거냐. 가장 비트코인이 레이어 1이라고 보면 이 위에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이 많이 활성화될 거고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프로젝트들이 올라와서 진짜 송금 결제에 대해서 거의 수수료가 없도록 송금할 거다. 그리고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이런 자산을 발행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와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토큰들이 발행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 토큰들이 발행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강한 저는 내러티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5월 한 달로 예측이 좀 이르긴 하고요. 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파괴력이 있는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러티브가 비트코인 가격에는 장기적으로 어쨌든 긍정적인 흐름이다라는 건데 저는 약간 오늘 새롭게 지금 두 분 얘기를 듣고 생각이 든 게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디지털 금 내러티브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산이고 금융 네트워크로만 생각을 들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면 비트코인은 앞으로 플랫폼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하시는 건가요? 뭐 될 수 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저보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막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막고 싶어요.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아까 그 가격 때문인가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에 있어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취지나 팔자 자체가 월드 컴퓨터잖아요. 플랫폼으로 만든 거니까 더 확장시키고 더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지만 비트코인은 원래 고안된 거 자체가 금융 네트워크 금융 네트워크이고 P2P 금융 네트워크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원래 취지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살중앙화 네트워크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하면 되는 거죠.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들어오게 되면 본래 해야 되는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게 쉽게 말해서 금융 네트워크가 돼야 되는데 너무 트랜젝션이 밀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처리에 지금 1시간이 걸리고 2시간이 걸리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그러면 사실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신뢰성이라는 것이 해킹의 위험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보냈을 때 그 돈을 상대방이 언제쯤 받을 수 있다는 게 원래 비트코인은 채굴이 10분 단위, 길어야 15분 이렇게 되니까 거의 20분 안에는 받는 거였는데 갑자기 1시간 지원, 2시간 지원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금융적인 쓸모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그러면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쓰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플랫폼으로 쓰는 시도가 굉장히 비효율적이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다시 그냥 비트코인은 금융결제 네트워크 혹은 디지털 금의 영역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 이재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제 판단에 앞서서 제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판단에 앞서서 그냥 플랫폼이 될 것 같아요. 높은 확률로.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개발자 생태계가 굉장히 강해질 것 같고요. 기존의 개발자들이 왜 없었냐.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비트코인 생태계. 되게 적었거든요. 별로 없었죠. 그렇죠. 별로 없었죠. 미더리움에 비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 활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건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단순 전송하고 송금만 되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아까 BRC20이라는 토큰들을 거래할 수 있는 정말 유닛스왑과 같은 디파이까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떤 개발 생태가 확대되는 면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채굴자들의 수익이 어떤 채굴 보상에만 의존하지 않다 보니까 채굴자 생태계가 굉장히 탄탄해질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채굴자 생태가 탄탄해진다는 것은 비즈니스로서도 참여할 수 있고 자본이 또 들어온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전반적인 생태계 면에서는 장점이 더 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도. 중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귀동화 대표님은 아니다.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고. 귀동화는 사실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모르겠고. 장기적으로는 모르겠고 저도 사실 부분적으로 의견이 같은 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갈 것 같고 저는 쪼개질 것 같아요. 아 하드포크 된다. 한 번 이 디어봐야 돼. 왜냐하면 지금 NFT도 보면 처음에는 다들 좋아했거든요. 이더리움 가격 올라간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 NFT 특히 과거에 유행했던 PFP NFT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망했거든요. 망한 것도 있습니다. 최고가에 비해서는 대부분 망했고. 그렇죠. 뭐 한 탑3, 탑5 정도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걔네도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BRC20의 유행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그러니까 가령 이게 반짝하는 거였다라고 하면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거에 대해서 가장 이해타산 계산기를 빠르게 두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현재 비트코인 채굴하고 있는 사람들일 거고 이 사람들이 팔던 비트코인을 쟁여놓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만약에 비트코인이 플랫폼이 되건 금융 네트워크 이건 간에 비트코인 가격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해서요.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자